1. 주님, 당신이시군요. 그렇단다. 그러나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뭐라고요? 주님, 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 전했어요. 제가 얼마나 포기했는지 당신도 아시잖아요. 진정이더냐. 한번 보도록 할까?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 바로 옆으로 지나간 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느냐? 내가 감옥 속에서 너에게 전화했던 것을. 그러나 너는 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갔는지 기억하느냐? 반지 음식을 달라고 너에게 요청했을 뿐인데. 돈이 아니라 음식이었는데. 돈이 아니라 음식이었는데. 주님, 제가 언제 당신이 도움을 청하거나 당신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감옥에서 저에게 연락하셨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한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란다.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란다. 너는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나 다음 주에라도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언제 설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상은 깔끔한 프리젠테이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쥐어 쥐어 내가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했고 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일까요?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옷이 필요할 때 너는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다. 내가 음식이 필요할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나를 섬기는 자 되는 진정한 표시는 단지 당신이 얼마나 종교적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말이죠.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